백신 개발이 끝이 아닌 이유 미국 정부가 새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12월 10일 이후 곧장 배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쏟아지는 백신 개발 소식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게 되는데요. 그러나 백신 개발로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우선 백신 대량 생산입니다. 세계적 대유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78억 인구가 맞을 수 있는 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기 백신 물량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가 선점한 상황입니다. 백신이 선진국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백신을 확보하곤 있지만 그 양은 2억 5천만 명분에 불과합니다. 자칫 백신 인종주의 등 이기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G20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를 공평하게 보급하자는 G20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운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수송하려면 초저온 냉동체인이 필요한데요. 아주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백신이 변질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상온 2에서 8도에 보관하면 되지만 냉장시설이 필요하긴 마찬가지죠. 기술과 자본 등 여건이 갖춰진 선진국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버소드 국가가 이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두 회사의 백신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가난한 나라들에 적합한 백신을 만들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을 뿐 아니라 전염병을 막는 데 근시한 적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 한들 백신 구매, 유통이 어려운 국가들이 있는 한 전염병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백신의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이처는 코로나19 백신이 질병을 막는지 감염을 막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병만 막는 경우 백신을 맞은 사람은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만 막는 백신이기 때문이죠. 백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재 알려진 임상시험 결과들은 백신 접종 후 단기간에 약 95%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 12개월 뒤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기면 백신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개발된 점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난관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